지금 여러가지로 망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사법이라는 것이 권력의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망친거지요. 그게 무엇보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나라의 뼈대가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같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좋은 봄날에 선생님들 여기 아침에 나오셔서 정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할일 없는게 아닌데 여기서 아침부터 우리가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거죠. 이분이 자리를 빨리 비키고 내려오시는게 우리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것들 중에 하나씩을 제자리에 세우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본인이 아침에 여길 지나가는게 매우 창피스럽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당신하고 일하는게 너무 창피스럽다라는 눈빛을 자꾸 보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구요. 또 내일 또 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서초구 각 출신 윤희숙 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매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특별히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상시국연대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줄여서 약칭 한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9시 30분 이후에 이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바로 대검찰청에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9시 반경에 비상시국연대와 한변이 함께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 뇌표행위 즉 불법 금권선거를 획재하는 박영선 후보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시 선관위원회로 가서 11시에 역시 박영선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연사로 우리 이번 고발의 공동주치자이신 한변의 김태훈 회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안내하신 대로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옆에 대검찰청으로 옮겨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고발장 기자회견을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 이지호 대표님을 비롯해서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여기 기자회견이 끝나면 도보로 이동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서 9시 30분에 고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아침에 김명서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출근 저지 기자회견을 하고 또 이어서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씨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발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아침부터 분장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은 이 나라가 그야말로 법 이전에 질서, 상식,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랬죠. 정의가 없는 나라는 도족대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LH 투기, 이 모든 서민들의 복장을 터뜨리게 하는 지네들은 내부 정보를 다 빼돌려가지고 지분 쪼개기로 요소요소의 좋은 땅들을 다 독식하고 있어요. LH 직원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무슨 여당 국회의원, 무슨 무슨 시의원, 전부 여당 쪽에 그 4년 동안에 축적하고 빼돌렸던 정보를 이용해서 이 나라의 모든 요지에 땅 투기,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족대가지만 뭡니까? 이 정의가 없는 나라, 도족대와 똑같은 것이 지금 이 문재인 정권 4년에 일어나고 있고 바로 그 밑바탕의 정의의 상징이라 할 김명수라는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버티고 있는 데서 그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뭘 말하겠습니까? 이 도족대 같은 대한민국의 해적, 도족같이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조속히 물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기자회견은 모두 마치고 여기서 대검찰청으로 도보로 이동을 해서 9시 30분부터 박영선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유튜브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경찰관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또 국민통합연대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김명수의 출근을 제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대속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모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은 방금 차가지로 대구로 돌려가셨어요. 원래 40%에 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옮기는 거는 다른 아저씨 두 명이 더 도와주기로 하고 30분으로 다시 하기로 했나 봐요. 땡! 그릇나옵소서? 그릇나옵소서?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